스파르타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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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onz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전체 외부 cuma 좋아서 난이도만 그런게 발톱 falta 사령관님, 마제스틱과 크림슨의 신호가 잡혔습니다. 신속하게 해결했군. 잘했어.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하자. 각 팀의 일차 목표를 표시하겠습니다. 실력을 보여줘라, 스파르탄. 스파르탄이 크림슨 그리고 패스는 지ending 할 수 있도록 tigers가 원해짜보시죠 저기 agreement 도망간다. 도망간다. 크림슨이 바짝 달아붙었다. 크림슨, 주의하라! 도달은 포탑이 작동한다! 크림슨이 두 번째 탑을 파괴했습니다. 잘했어. 서번째 탑으로 가는 지점을 표시하겠다. 두 번째 탑을 파괴했습니다. 크림슨이 자네들을 어질렀다. 다 잡겠습니다. 크림슨은 데리고 피하는의 차이점이 이 차이점이 든지 마에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크림슨이 사라지니는 those 탑으로 팔아들이 많이 있습니다. 크림슨이 유지하게 변해서 크림슨의 학습상은 거짓으로 비유했습니다. 스텝 하나의 기능을 주 PADIM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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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